김태성 이사의 시장을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지 오늘의 키워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는 에너지 아나바다라는 이야기로 키워드를 잡아주셨습니다. 아나바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하는 절약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에너지 관련 섹터를 그럼 저희가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시장에 지금 아킬레스건은 파월 연준의 입이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3월 FOMC 앞두고 또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돌입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축축성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보이게 된다고 하면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섹터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이제 3대 지수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태양광 에너지 특히나 그 안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웃포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만약 2차전지에 너무 집중된 수급이 차익매도라든지 실망매도 물량으로 시장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금들이 시장에서 엑시트하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 저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충분히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수급이지만 실적이라든지 뉴스 이 삼박자가 지금 모두 맞춰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작년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소외를 받았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이쪽 섹터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원전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전기하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논해로 치고 저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변동성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올해 1분기 이제 마지막에는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눌렸는데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미국에서 워낙 지금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여야겠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이사님? 일단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국 파울 연준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기업의 가치는 결국 그 기업이 돈을 얼만큼 벌어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 더 벌 것인지로 지금 정해지는데 두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전년 대비 크게 좀 늘었습니다. 약 27% 이상 늘어났고 또 이제 다가오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도 매출이지만 해외 시장으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내 가스터빈 시장에서 연간 약 6천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이제 터빈 시장뿐만이 아니고 또 폴란드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 또 SRM,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만약 포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없다면입니다. 전제 조건은 없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들을 좀 쫓아다닐 거예요. 지금 3월에 남은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IRA 법안 혹은 CRM의 법안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이 혹은 어떠한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마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 뉴스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제가 오늘 준비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CS 윈드가 조금 더 적합한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격적인 메리티와 최근에 수급의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더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차적으로는 저는 2만 원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만 원에 올라오게 되면 거의 1년간 지금 기간적인 조정을 좀 보였었던 종목이라서요. 악성 매물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만 원에 올라오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가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올 때 그때 2만 5천 원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풍력 할 것 없이 태양광 할 것 없이 원전과 관련돼서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많이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또 이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인성위권 문계도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키워드를 보여드렸는데 고무님은 신재생 에너지 쪽 어떤 쪽으로 좀 관심 갖고 계세요? 네 그쪽 관련된 것은 오늘 종목의 일진 머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터리얼즈. 네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지금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가 양극제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전액이 4개로 우성돼 있죠. 그런데 지금 코스모 화학이나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관련된 양극제거든요. 양극제가 이제 니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2차전지에 양극제만 있나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거에 상반되게 음극제 쪽으로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극제가 쉽게 우리가 얘기할 때 동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극제 관련, 동막 관련 3개의 점유율이 4위예요, 이 회사가. 그런데 일진 머터리얼즈는 일진 게 아닙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롯데케미칼에서 2주 7척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해갔어요. 그래서 곧 임시주총 열리면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라고 이름이 아마 사명이 밝힐 건데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이유는 이 회사가 양극제, 분리막 전액 다 갖고 있는데 음극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극제를 하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이게 하나의 밸류 체인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롯데케미칼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진 머터리얼즈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코프로 양극제라고 코스모화학 양극제라고 엄청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는 쪽 그다음에 회사가 롯데로 바뀌면서 뭔가 변화가 있고 실적이 기존에도 계속 좋았는데 이제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050억이 났어요. 그 전해랑 비교해서 50%가 상승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그렇게 많이 요동치지 않았는데 올해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도 이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3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고 월요일에 조정을 크게 받았죠. 그러다가 오늘 3일째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리바운딩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봉을 보더라도 현재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부터 계속 밀렸거든요. 이제는 음극제도 양극제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목표가 한 10만 원 보고 전전고점이 되겠죠. 그런데 물량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쉽게는 안 올라가겠지만 어떤 기존의 에코프로를 본다면 이 종목도 한 10만 원 정도 바라보고 긴 안목에서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